헬스 2.0은 스카슈리브 라고 하는 사람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일단 굉장히 좀 힘이 강해진 환자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구글 같은 검색 엔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접근 가능한 웹 리소스가 많아지니까 환자들이 정보를 많이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환자들이 적절히 가치도 알고 그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런 이런 부분들이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철학이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코어 빌드를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커넥티비티, 연결성, 그 다음에 가격, 퀄리티, 인센티브 구조 이 네 개에 의해서 결국에는 헬스 2.0이 동작할 수 있는데 이들 각각이 사실은 효과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이 트랜스페런시 투명성이라는 거죠 결국엔 투명성이 뒷받침이 되려면 모든 기록이 공개가 되고 많은 사람이 접근해서 판단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블록체인의 특징하고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헬스케어 서비스 전반에서 봤을 때에도 과거에는 치료 그 자체 또는 진단과 치료 이것만 이제 의료의 영역에서 커버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7단계 라이프 사이클 전체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교육을 하고 예방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이제 시술, 인터벤션이 진단과 치료입니다. 인터벤션 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모니터링 하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복귀해서 잘 다닐 수 있도록 매니지먼트 하는 이런 7단계를 이야기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사실은 프레퍼레이션 하고 인터벤션 정도만 여기만 프레퍼레이션, 인터벤션 이 두 개 정도만 의학이라고 했지만 나머지는 바깥으로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 보급되고 이러면서 외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되니까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은 헬스2.0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헬스2.0은 개념이 나온 지 꽤 오래됐어요 근데 제가 여기 굳이 끄집어낸 이유는 이게 이제 그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철학하고 의료하고 헬스케어 분야에서 굉장히 잘 맞는다는 거죠